민주당은 화해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.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반면에 또 야당 등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얘기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연했다. 이렇게 보기에는 또 상당히 구체적이다. 이런 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. 먼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그런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주장은 지난 4일 재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.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여있는 방이라고 특정을 했고요. 그곳에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고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다 준 연어와 회덮밥, 술도 있었다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어 언급을 했습니다. 민주당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이 수원지검의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.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 김지호 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번 건은 뭐냐면 좀 팩트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는데 그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창고라고 써져 있는 방 그게 세미나 룸처럼 쓰인 겁니다. 그거를 법정에서 이화용 부지사가 본인이 최후 증언을 한 거예요.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검사가 아 이거 진수 잘하고 우리 또 파티 한번 하자.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. 제 생각에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 안 해주면 우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국정조사라든지 정말 특권까지 갈 국기문란 사건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화용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다. 이재명 대표는 100% 사실이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요 이 정부 지사의 폭로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 이 정부 지사는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왜 1년이 다 된 시점에 와서야 폭로하고 나섰느냐. 또 이 정부 지사의 주장은 총선 전에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재판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이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왜 10여일이 지난 지금에야 공론화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느냐. 바로 이 점입니다.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갈등을 통해 공고국은 이 지역의 목소로 하여 본인은 이 지역의 목소로 대부분의 가질을 통해 공고국으로서 위험한 오후을 통해 공고국으로서 손을 유지하는 곳으로 부분도 있으므로 사진문고